네, 그럼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김병호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요즘에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리그 2위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팀 분위기, 선수들 동료 간의 이런 분위기 어떨까요? 어, 뭐 팀 분위기 너무 좋고요. 뭐 이기려고 하는 경기를 매번 준비하고 있고 어,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연성을 쭉 하면서 이제 선수들도 이제 승리에 대한 자신감? 이런 거를 좀 찾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매경기 준비할 때 이제 이기는 방법을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으로 남은 경기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뭐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요즘 경기를 보면은 우리 김병호 선수의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? 뭐 경기 매번 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고 뭐 감독님을 필두로 선수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아직까지 좀 골이 없는데 아, 좀 골이 터져야 될 텐데 혹시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까요? 아, 물론 뭐 골도 중요하지만 뭐 팀의 이바지를 하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.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좀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어서 뭐 골이야 뭐 오늘도 또 골사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저를 비롯한 저희 한수원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제 육성 응원도 가능하고 이제 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이제 경기장 찾아와서 저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수들 그리고 한수원 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김용호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